SINGING 오롤 옷 수출거리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후니와 함께 후니에요 오늘 먹을 푸짐한 한끼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피자옷에서 신메뉴로 이탈리안 살시차 라는 피자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도우로는 리치골드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조합으로 부르곤졸라 치즈볼까지 그럼 이탈리안 살시차랑 치즈볼 조합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음료부터 따라볼까요? 이탈리안 살시차라는게 살시차가 뭐냐면 야채와 고기를 다져서 숙성시킨것을 살시차라고 해요 이탈리안에서 베이컨이 들어갔고 까망베르 치즈라고 해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맛이 강하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일인데 마사지 마사지 peuple 마사지 부족한 남은 닭다리 피자 일단은 피자가 다른 메뉴보다 좀 많이 느끼하지 않아요 좀 담백한 맛이에요 느끼할 줄 알고 피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느끼한게 거의 없어요 모두부 고구마의 달달함과 치즈 크러스트의 치즈가 살시차 피자의 풍미를 더해줘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핫소스 뿌려서 먹어볼게요 치즈불로 먹어볼게요 치즈불로 먹어볼게요 치즈불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치즈퐁쥬소스 치즈퐁쥬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퐁쥬소스 치즈퐁쥬소스 먹으니까 감칠맛이 훨씬 깊어져요 제 스타일은 핫소스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치즈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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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치즈투퐁 너무 맛있다 피자가 매콤하고 깜빡해요 피자가 매콤하고 담백해요 피자 이번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 핫소스 핫소스를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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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 참기름 뼈, 뼈, 뼈 치즈볼이 독특해요 치즈볼이 잘 안돼요 샐러드 안먹을뻔입니다 샐러드 먹을게요 마지막 하나 다 먹었네요 자, 다 먹었네요 오늘도 후니의 푸짐한 한끼 피자옷 이탈리안 살시차피자랑 고르곤졸라 치즈볼이랑 조합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